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의일주, 어떻게 보면 정화일간, 마지막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일주의 오행과 구성에 대해서 본다면 정해, 정해라고 하면 조금은 정화도 토를 거치면서 정미일주를 거치면서 양의 기운을 갖다가 정유, 어떻게 보면 화와 금이 서로 대치하는 구조에 왔다가 정해 다시 물러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주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화, 그리고 해수죠. 정해라고 보면 일단은 화와 수가 서로 만났네요. 마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정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음화고요. 뜸뿌리고 임수와 합이 되며 개수와 충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수가 들어온다면 물과 불이 서로 만나는 위치가 되니 어떻게 보면은 오행의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위치이기도 하죠. 이 부분 뒤에서 주역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늘 주역은 다들 많이 아시는 부분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역이에요. 그리고 이 해수 같은 경우에는 영맞입니다. 일단은 해수 자체는 자수 전이기 때문에 음기가 강해지고 있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영맞이, 무 7일, 갑 7일, 임 16일입니다. 그래서 이 임수와 합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화한테 지지해도 수기온이 있으니 어떻게 보면은 천만과 지지가 합이 되는 개념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 일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는 화가 50%, 목이 15%, 수가 35%입니다. 특이한 점은 목화가 퍼센테이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일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이너스 2500점입니다. 그리고 이 정해 일주의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요. 홍진호님, 그리고 재현님, 유현정님, 강혜정님, 김소연님, 여진구님, 주니엘님, 이시연님, 하석진님, 나나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깨알같이 옹진호님은 두 번 넣어주셨네요. 그리고 동물 및 형상을 봤을 때는 붉은 돼지입니다. 그렇지만 정화 같은 경우에는 등불이잖아요. 이 등불이 바다 위에 있는 형상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엄청 낭만적일 수도 있고요. 로맨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불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또 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이렇게 별이 떠 있는 부분. 이런 키워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은 고독한 느낌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조용하며 특히나 음화기 때문에 음기를 머금고 있는 화다. 이렇게 보면 지지에도 음기가 있으면은 또 음기를 많이 작용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정의일주 같은 경우에는요. 용신을 본다면은 억부로 본다면은 신약일주이기 때문에 무기입니다. 그리고 조우로 봤을 때는 화가 강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통관으로 봤을 때는요. 화와 수를 중간에서 관리하는 목이 통관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웬만하면은 저는 통관을 채용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중간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부분을 목으로 연결해주는 부분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일주는 일주일 뿐 사주에 따라서 변차는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억부조우 통관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불도 있고 물도 있잖아요. 그리고 목도 위약하게 있지만 이럴 때는 보통 토나 금이 필요하실 텐데 이 금 같은 경우는 크게 수가 충분하니 상관없을 거고요. 토가 반대로 있으면은 사람이 좀 안정적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정해 같은 경우에는요. 교육자나 공무원이 적성이며 객관적인 면이 강해서 다른 망념은 없어요. 그리고 편안하지 못하고 근심이 많은 편이며 능동적이고요. 조금은 서두르다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으니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논리적인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 관계에서는 조금 고지식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유도리가 적을 수도 있고요. 원리원칙을 너무 중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종종 트러블에 엮일 수도 있는 그런 일주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정해 일주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음식, 여행, 무역, 공직 이런 분류인데 요약하면은 조금은 공직의 스타일이 강한 편이죠. 그 외에는 완전히 자유로운 영혼이 된다거나 근데 요즘에 공무쪽도 이렇게 순환을 하다 보니 역마성이 있어도 공무원 하시는 분들 의외로 또 많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이 재물성이 반대로 돌면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하시면서도 다른 쪽에 이렇게 투자나 이런 쪽으로 자유업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주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으로 봤을 때는 정해 일주 같은 경우에는요. 화수미제입니다. 화수미제라고 하면은 화와 수가 서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모기 가장 필요하겠죠. 중간에서 통관이 되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 오행 여름과 겨울이 만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이 일단은 화수미제가 되면은 순박하고 예의가 바르며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리를 추구하고 합리적이에요. 도덕적인 부분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정해 일주와 주역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구성이 많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후려파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은 편차가 심합니다. 정해 일주가 모든 사람이 반듯하진 않겠죠. 근데 이 편차가 극단적으로 나는 일주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좋으면은 완전 좋고요. 안 좋으면은 완전 틀어지는 다시 말해서 공무원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직업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편차가 심하다. 이 말은 올바른 직업을 가지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완전히 직업이 없는 많은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는 그런 일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주역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엉망진창 비껴나감 망가지 중구난방 논리가 없음 언쟁 이런 부분들 있는 그런 일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강력 정화일간에 대해서 신강력을 이렇게 보자면은 정축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1500 신약일주죠. 정묘같은 경우에는 신강일주 정사같은 경우에는 극신강일주에요. 그리고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들은 2500점을 꼭 극신강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다른 일관들 뭐 감목을 뭐 병화 정화까지 왔는데 정화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000점 2500점인데 제일 높은게 정사일주가 2500점이에요. 그런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수치야 100% 100점 만점에서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뉘니까 모카토음수가 그런데 극신강 일주라고 해도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 점을 왜 설명드리냐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가지 일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요. 4주 8자니까 4개의 일주가 있을건데 이게 신강신약 같은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볼 때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정화 자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높은 극신강이라고 해도 그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라고요. 그리고 정미 마이너스 1200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신경 써야 될 부분이죠. 1500은 많았었는데 1200은 정미만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정유 신약 일주구 정해 2500점 극신약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화가 해수 밑에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상극으로 봤을 때는 수가 월등히 우월한 포지션을 가지죠. 그랬을 때 이렇게 신강력을 순서대로 매겨본다면은 정사가 가장 극신강이고요. 정묘가 그 다음 신강 정미 그리고 정축이랑 정유랑 동일하고 정해가 마지막으로 극신약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일주론이 이제 정화일간을 모두 끝마쳤고요. 반대로 다음부터는 이제 무토일간으로 가겠죠. 무토일간 들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이죠. 드디어 중간 천간이 열개가 있는데 그중에 다섯번째면은 이제 중간에 반정도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일관론에 대해서 뭐 피드백도 뭐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뭐 간단하게는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든지 어차피 저 혼자 하는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저는 교과서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피드백 많이 주시고 있는데도 저도 뭐 잘 댓글 잘 보고 있어요. 뭐 댓글 다시면 저도 다 답변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목이 많이 안 좋아서 강의에 대해서 말을 많이 못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말수가 또 좀 적어지면은 유튜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말이 적으면은 조금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야기 섞어서 스토리텔링 하면은 좀 나오는데 반대로 교육적인 얘기만 하면은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 또 무자일주 무토일간의 첫 번째 시간이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